구독! 해주세요! 아니 나도 에이 아까 궁금해서 이거 한 번 해봤거든 근데 약간 맵이 뭐랄까 정글맵? 정글맵 비슷한 느낌? 근데 파밍이 굉장히 잘 돼 굉장히 너무 잘 돼 파밍이 거의 완벽 갑시다 야 이거 맵이 진짜 그냥 아니 이거 미니맵 이거 열면 그냥 그 같은 그냥 그 같은데? 포트나이트? 그냥 비슷한데 적을 좀 더 빨리 만나는 느낌? 그래서 더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확실히 적을 많이 만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은데? 또 만났어 빛 콩철의 빛 유탄! 야! 아! 야 이거 맵 그거네! 그 뭐지? 그 뭐야 프리파이어 이 분 사람! 야 거의 프리파이어랑 맵 비슷한데? 생긴 게? 이 파밍하는 집이? 근데 난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나는 빨리 끝나면 좋거든 막 그냥 빨리 싸우고 끝날 거면 끝나고 이길 거면 빨리 이기고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거라 자연재는 아닌데 이거? 그럼 가버렷! 일단은 1등을 목표로 한 번 해보자 1등을 목표로 한 번 해보자 아 간다! 아 그러네? 여기 차가 원래 다 별로 기름이 없나? 신매매 유에지 나오네? 아 모르겠어요! 나 지금 첫판이라 아 나오네요! 말하는 순간 바로 유에지 떠버리기! 아 그러네 기름이 전부 다 절반 이상 안 차 있네 어 양각인데 이거? 잠깐 양각인데 이거? 뭐야 이거? 아 여기가 오오! 이거 프레임 왜 이래? 여기가 아직 맵스키 안 쉬운 곳인가 보네 어때? 내 헤드 세우자 고무방 헤드 세우자 로깅 캠프 야 방금 야 방금 사람들이 헉 어벤앤드 어벤앤돈드 아벤앤돈넨 리포트 왓더 헬비치! 더 헬비치! 더 헬비치! 더 헬비치! 어 뭐야 야 방금 화면이 흔들리고 본 사람 뭐야? 서리님 꼭 한길 감사합니다 어머 이 새끼 뭐야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형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! 형! 형이 왜 거기서 나와! 형이 왜 거기서 나와! 형이 왜 거기서 나와! 어 저 광찰만 아 아닙니다 형님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aster 손풀기였구요 이제부터 본게임이죠 여러분 캠아 레인지 알아? 손 푸는거야 손 푸는거 손 푸는거 guer 아니에요 오해야지 마시라고요 어 짜증나네요 아직 안 짜증납니다 아메! 나이스 호호호호호호 좋지 야 그럼 탑템 100개 해 콩형 너무 잘어우 야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오어어어 어 나 섭섭이야? 오 개꿀 아아아아아아아아 따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어 끝나면 쏴야지 야 X 됐다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어 이거 아니 아 시바 toppá 바이 바이